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세기 3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샬롬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또 소망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또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시간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인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는지 또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하죠.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어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를 대신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뱀을 대신 사용하죠. 뱀은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접근하죠. 왜 그렇습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접근할 때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는데 아주 달콤하고 환상적인 언어로 유혹을 합니다. 언어가 사탄의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단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이 걸려들면 사탄은 발톱을 내놓고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랬느냐? 하고 의심하게 만들죠.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거 막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오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사탄이 지금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을 봐라. 그러나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쓴 그냥 하나의 편집된 문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업무입니다. 성경은 단태의 신국이나 괴태의 파우스터 밀턴의 신라군과 같은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기록했죠. 그러나 변함없는 1.1핵도 틀림없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접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유혹에 빠지면 사탄은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사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면 그 설교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또 사탄은 주일에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죠. 나는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설교는 안 들어도 돼. 이런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도 안 가고 큐티도 참석 안 하고 만약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만약에 이것도 사탄이 실패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헷갈리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성경을 학문으로 보게 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호심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사탄은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다 옳다. 그러나 듣긴 듣되 행동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실천하지 말라는 거죠. 주야로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권위도 높아집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여자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고 흉내를 내왔습니다. 인간이면서도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신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신이 되라고 유혹을 받죠.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절대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왜? 신이니까. 그리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신이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 남편은 하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지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지배 리억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노예 취급하거나 독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남을 타인을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유혹하죠.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을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만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먹는 거예요. 죄를 먹으면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오면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옵니다. 사탄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에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럴듯하죠. 사탄의 이야기는 항상 그럴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심성과 같이 인간 이하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유혹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원받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교묘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은 좋은 거죠. 그러나 사탄의 이 거룩은 유혹의 거룩입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세계에서는 미움을 말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선의 세계에서는 악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 밖에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환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알 필요도 없고 접촉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알면 알수록 자꾸 죄에도 깊이 빠집니다. 죄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나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과 생명만 알면 됩니다. 삐과 사랑만 알면 됩니다. 거기에만 그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미움도 죽음도 알 필요가 있다고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될 악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죄와 악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이렇게 매일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게 되고 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일을 오늘부터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일만 신경 쓰세요.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실수가 있다고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나무는 참으로 위험한 나무입니다. 정죄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고발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함께 붙어 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뱀이 속삭이면서 다가온 그 순간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뱀에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듣고 난 후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유혹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먹음직하죠. 두 번째는요. 보암직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이런 유혹은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을 세 가지로 시험하던 것과 똑같죠. 선악과를 보자. 하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먹는 일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먹는 일은 중요합니다. 육체의 요구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게 먹는 게 가장 본질적인 유혹입니다. 배가 고프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배가 부르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고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육체의 만족입니다. 성적인 만족도 여기에 포함되죠. 물질적인, 육체적인 유혹이 하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가온 유혹이 보암직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깊은 유혹이죠. 본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겉으로 멋있어지고 싶어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다 백마를 탄 왕자가 되고 싶고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건 물질적인 유혹과는 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아직 죄와 접촉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끊어버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말씀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육체의 유혹, 정신적인 유혹,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 이 뜻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이미 그 뜻은 사탄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유혹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공격했다는 사탄의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곧 먹음직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야고버스 3장 15절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적이라는 이런 말로 정의합니다. 이런 유혹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됩니다. 물질적 쾌락 심리적인 쾌락 탐욕과 영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와가 실패했던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의 준비를 마치고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그 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금식기도를 마치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유혹해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혹을 통해서 사탄을 이겨야 했기 때문이죠. 사탄을 이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눈문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사탄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바로 그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해야만 했던 까닭은 하와가 말씀으로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와가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넣었다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로 세 번 모두 기록하셨으대라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육체적임에 물질적인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씀으로 물질적인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이렇게 아주 심리적인 정서적인 유혹을 하죠. 그러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욕망에 대하여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은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실패한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적 시험, 물질적 시험, 정신적 시험과 모든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기록되었으대라고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도 물리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을 기초로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민기 8장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을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성경교사가 될 수 있어요. 성경교사가 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는 제자들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사탄의 두 가지 속성을 배울 수 있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아요. 마약도 그렇죠. 혼자 하지 않습니다. 술도 혼자 먹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자가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죠.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보고 선을 봐야 되는데 죄를 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요. 죄는 전염성이 있죠. 양심의 부끄러움과 인격의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를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하죠.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죽옷이 입혀졌습니다.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하는 도구로 쓴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이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와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부순드린 우리도 죄의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서 죄로 인한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모두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굳게 잡고 깨닫고 읽고 쓰고 가르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어느 누구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이 말씀의 사랑을 하나님 늘 놓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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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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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